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자랑 잔연되기에는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추켜두시고 백전백승의 길을 헤쳐오고 어버이 소령님과 항일혁명토사들 사이에 열렬한 동지적 사랑과 승관의리가 뜨겁게 새겨져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동지혜로 시작되고 동지혜로 승리해온 혁명이라 하신 위대한 소령님 혁명의 한 생을 백두산 시절의 전우들 항일혁명토사들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의 한 생은 혁명의 길에서 혁명동지들을 우두시고 키우시고 이끄시며 성관 동지혜의 역사를 창조해오신 가장 빛나는 한 생이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에게 있어서 항일혁명토사들은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에서 오두신 천군보다도 귀중한 농지들이었으며 주체혁명협을 완성하는 데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존사들이었습니다. 조국을 광복하시고 개선하신 위대한 소령님을 새민주조선의 태양으로 건당 건인국 건군의 시조로 높이받들어 모시고 소령님께 충성단 전사들이 바로 항일혁명토사들이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의 구상과 의도는 곧 항일혁명토사들의 염원이고 의지였기에 토사들은 소령님의 뜻받들어 당과 국가군대의 주요 초소마다에서 소령님의 혁명노선을 견결이 옹어 관철했습니다. 위대한 소령님을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소령님의 용도를 받드는 것은 항일혁명토사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영광이었으며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김조건국의 극혁정적인 나날들은 어버이 소령님과 항일혁명 전우들 사이에 정지적 의리와 혁명적 단결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 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준 나날이었습니다. 혁명무력을 새조선의 정교무력으로 건설하실 때에도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항일혁명토사들을 핵심골간으로 내세우시고 백두에서 안고 온 그 정대로 조국관민을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었습니다. 하기에 어버이 소령님께서 백두광야의 혈전장에서 키우신 항일혁명토사들 소령님을 우러러 최고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충성에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용도자 김일송 장군님의 손길 아래 당과 국가 군대가 장건된 것은 새조선의 부강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일대의 사변으로 되는 경사였으며 항일혁명토사들과 온 결혜가 그처럼 바라던 그 소망의 시련이었습니다. 인민의 기쁨이 끝없이 넘치던 우리 공화국을 열한개 없애려고 미제와 그 주구들이 침략의 불을 질렀을 때 미대한 소령님께서는 온 나라 전체민을 조국보이 성전회로 부르시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소령님의 작전적 구상을 높이받들고 항일혁명토사들은 전선과 후방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며 언제나 앞장에서 영맹 떨치었습니다. 역전장마다에서 항일의 용사들은 미대한 소령님의 명령관초를 위해 한 목숨 서슴없이 바쳤으며 최후 순간에도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며 소령님 안녕을 바란 영웅 전사들이었습니다. 침략자들을 다승하고 저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정의의 저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의 승리 이것은 미대한 소령님의 현명한 용도와 소령님의 용도를 받들어 항일의 용사들이 결전장마다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를 외치며 군인들과 인민들을 승리로 이끌어간 그 위훈이 안아온 승리였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미대한 소령님의 정력적인 용도와 뜨거운 풍지적 사랑의 손길에서 항일혁명 투사들은 영웅으로 위훈자로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하여 나라가 폐후로 되고 우리에게 제또미만 남았을 때 미제가 조선이 백년이 걸려도 다시 일도서지 못한다고 떠버릴 때 미대한 소령님께서는 빈터에서 다시 일도설 것을 결심하셨고 항일혁명 투사들은 전후복구건설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킬 것을 소령님께 맹세다 지었습니다. 항일혁명 투사들은 미대한 소령님의 용도 따라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전후복구건설도 소령님 바라시는대로 힘차게 밀고 나아가며 건설장마다에서 소령님의 구상이 그대로 구현되게 했습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세차게 타오른 창동화 혁신의 거세찬 불길은 당과 소령인민이 있고 영토가 있으면 배어속에서도 다시 일도설 수 있으며 소령님의 둘이 한 사람같이 뭉친 항일혁명 투사들 인민들의 사상의지적 단결의 힘은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일혁명 투사들에 대한 어버이 소령님의 동지적 사랑과 성관의리는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이니 원수들의 악착한 고문으로 운신조차 할 수 없이 된 혁명전사가 침상에서 혁명의 필봉으로 소령, 숭배, 소령, 칭성의 혁명도소를 쏘내며 삶을 끝까지 빛낼 수 있게 했습니다. 두산 시절의 혁명전우들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적 사랑의 손길 밑에서 항일혁명 투사들은 당과 국가 군대의 믿어온 지휘일꾼들로 자라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훌륭히 해냈습니다. 항일혁명 투사들에게 최조년의 부대 연합부대를 맡겨주시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나가도록 크나큰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전우들 사랑하는 전사들이 지켜선 처소가 있는 곳이라면 높은 산꽂이도 멀고 험한 전선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찾아주시며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따뜻히 손잡아 이끌어주시옵니다. 우리 저국 방선이 굳건한 것은 미대한 수령님은 전방 처소의 전사들을 믿어주시고 처소의 장병들은 수령님을 결사옹히 하는 것을 최상의 강지와 보람으로 아는 혁명적 동재가 무장대회에 뜨겁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군사교육기지들에 항일혁명토사들의 이름을 달아주시고 거듭 찾아주시었으니 그것은 항일혁명토사들처럼 당과 수령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군사후비를 육성하는데 우리 군대에 위력의 원천이 있고 우리 무장대회에 항일 선열들의 혁명정신이 줄기차게 이어지게 하는데 무장력 강화 발전에 비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싸움 준비로부터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 주시며 항일 유격대의 군풍, 항일 빨치산의 상할 기풍이 우리 군대에 그대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신 미대한 수령님 항일혁명토사들이 발휘한 그 투쟁정신을 세세대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심어 주시면서도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오늘의 병사들의 장한 모습에서 항일혁명토사들의 미덕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혁명과 유자녀들을 비롯한 혁명의 후비들을 지독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자기 저국을 자기 힘으로 지켜가는 자주적 근이병으로 키우시려 미대한 수령님 헤아릴 수 없는 노고를 기울여 오셨습니다. 희생된 혁명전우들의 아들, 딸들을 위해 세운 혁명학원에도 자주 찾아주시며 미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라나는 세세대들의 심장 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혁명의 인덕시 곳곳이 이어지게 하시옵니다. 백두의 정신, 백두의 애기상으로 도사들과 인민들을 이끄시는 우리 수령님이시니 미제가 오만하게 날뛰며 침략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도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어 전사들과 인민들이 백두의 탐력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한나라 장천민이 당과 소령의 둘이 굳게 뭉친 일심일체의 위력 동지의 위력이 있어 우리 조국이 굳고나고 우리 혁명이 필승불폐이라는 어버이 소령님의 의지 이것은 그대로 항일혁명투사들의 의지였습니다. 북한 조국 건설도 인민의 행복도 우리나라를 철벽의 나라로 되게 하는 데 있다는 어버이 소령님의 가르치심 항일혁명투사들의 불변의 신념으로 되었습니다. 혁명의 정대와 함께 한 생을 사하는 백두산 시절의 전후 백전노장과도 차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소령님 정대가 강해한다고 정대가 흔들리면 자국과 인민의 운명이 위태롭고 우리 혁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하시며 어버이 소령님 바다초소로 향한 혐지지도의 길도 함께 이어가시었습니다. 항일의 전장에서 첫 상봉을 하신 때로부터 수십 년 세월 변함없이 혁명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한 투쟁의 길을 함께 이어 오신 위대한 소령님이십니다. 소병들을 일당백의 용사로 벌벌라는 무족의 싸움꾼으로 키우는 문제로부터 모든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이 투철한 강철의 용사로 준비시키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소령님의 그 손길 군인들의 가슴 가슴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슴 가슴 뜨겁게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항일에게서 혁명의 첫걸음을 떼여주신 도사를 만나시어서도 군인들의 정치 사상적 준비와 복장 문제를 두고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날에도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우리가 허리띠를 두어 저여 매고서라도 군인들에게만은 좋은 군복을 해 입혀 저국보의 초서에 뜨뜻이 세우자고 하시었습니다. 인민군대를 조체전법으로 튼튼히 무장된 군대 전투도 훈련도 생활도 항일격대식으로 해나가는 혁명군대로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소령님의 구상을 받들어 항일혁명투사들은 무장대우의 진두에서 충성다해 왔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혁명의 길에서 충성다하는 귀중한 봉지들이기에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언제나 투사들을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공단전패에서 영감이 싸우다 희생된 전사의 이름 불러주시며 험한 길에 치시어 묘소까지 찾아주신 위대한 소령님 여기 격전포에 그의 반신상을 세워 그 위군관옥시 길이 존이 지게 하자고 하시옵니다. 항일에 그 은하 날 조사들이 발의한 영적 위군을 추억해 주시며 미대한 소령님께서는 피어린 투쟁에 자욱자욱이 어린 혁명전족지들을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 우리민들과 후대들의 혁명교양의 학교로 고점으로 되게 하도록 하시옵니다. 우리인민들에게 일제와 싸우면 승리한다는 신심과 저국광복의 소광을 안겨준 보천보전투의 의의와 그날에 발의된 조사들의 위혼도 감히 깊이 회고해 주시며 미대한 소령님께서는 일제와의 싸움에서 영맹 떨친 이런 애국자들이 있어 우리는 저국의 광복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옵니다. 미대한 소령님께서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싸운 견결한 혁명가들이었다고 하시며 내세워주신 항일혁명 도사들 어버이 소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이들은 자기의 혀를 끊어 혁명의 사령부의 안전을 거수한 볼굴의 영사들이었으며 원수들의 야만적 거문으로 하여 두 눈을 읽혀서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외친 볼사신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를 혁명에 바친 어머니를 만나 주신 미대한 소령님 어머니야말로 애국자라고 혁명가의 어머니라고 높이 내세워주시며 조선에 이런 어머니들이 있어 우리 혁명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다고 오래오래 사시며 만복을 누리한다고 축복해 주시옵니다. 형제지도에 그 바쁘신 길에서도 희생된 전후의 효력을 불러 만나 주시면서 잘 싸운 동무였다고 그 동물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신 어버이 소령님 생활에 불편은 없는가 건강은 어떤가 세심히 알아보시며 열로한 몸으로 조국을 위해 애써 일하는 그 충정을 애국심으로 높이 치아해 주시옵니다. 고나간 혁명존사들의 위훈과 공적을 기리존하는 것을 의리로 삼으시고 조국의 강토를 그들을 꾸리는 데서도 그들의 몫이 깃들게 하신 어버이 수령님이십니다. 백지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동지를 위해 천리 말리길도 기꺼이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 혁명과 건설에 혁명과 건설에 중하로 하여 본처가 그릇득히 하시긴만 동의 기술계에 잊을 수 없는 혁명존우의 고향 땅을 찾으시오 그의 동상을 세울 자리를 잡아주시며 오랜 시간을 바쳐주시옵니다. 어문비로 떠나갔어도 위군과 큰 목숨 조국과 더불어 용생하게 하여 주시려 그 모습 인민들과 후대들이 길이 간직하게 해 주시려 맘쓰시는 어버이 소령님의 동지적 사랑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여러 곳엔 항일혁명 초사들의 모습 빛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소령님은 혁명 전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듯 마음속 깊이 두시고 아끼고 위하시는 어버이시기에 전사들에게 중요초소를 맡겨주시고는 그 초소를 다 찾아주시옵니다. 부대 지휘관들은 전사들 속에 살아야 하고 그들과 상사거락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병사들의 마음속 생각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 지휘관들은 행복한 날에나 존엄한 날에나 변함없이 백두산 시절처럼 대원들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시옵니다. 어버이 소령님은 이렇듯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부터 동지들을 위해 인민을 위해 끊임없이 걷고 걸으시며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 주시옵니다. 먼 곳에 있는 전우들일수록 더 마음에 두시고 친히 불러주시여 온 안에 쉬지도 못하고 바삐들 살았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같이 설 명절을 사자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 명절 경축공연을 보시면서도 백두밀님에서 개구리 요리로 명절을 세던 그때를 잊지 말자고 하신 어버이 소령님 동무들이 나의 만수무강을 추건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모두들 건강한 몸으로 혁명을 해나가자고 고무해 주시옵니다. 어버이 소령님께서 늘 만나보고 싶어하시는 백두산 시절의 혁명 전우들 항일혁명 투사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은인이시고 어버이시기에 투사들은 수령님을 몸 가까이 배웁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뜨겁게 감직하고 있습니다. 청년 위대한 소령님과 항일혁명 투사들은 한시도 순간도 떼어놓을 수 없는 혼연일체였으며 혈육과도 같은 한식설이었습니다. 인민의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 서사오른 요소 깊은 만경대 이것은 소령님의 고향 혁명의 고향이고 백두산 투사들의 고향이었으니 위대한 소령님의 높으신 뜻 여기서 심장으로 받아 안으며 항일의 전사들 격정에 넘치었습니다. 우리 혁명대어야말로 소령과 전사들 사이에 혁명적 통제로 이어진 성고한 혼연일체되어이기에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슬아에서는 15살까지 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동지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와 같이 건강한 몸으로 국가사업과 당사업 혁명사업을 해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동지들의 독택입니다. 나는 나의 혁명투쟁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 동지회와 혁명적 단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승리의 요인이라는 것을 이렇듯 혁명동지를 높이 내세우시는 우리 소령님이시며 이처럼 동지를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소령님이셨습니다. 어버이 소령님 백두산이 보고 싶으시오 백두산 시절의 전우들이 그리워 비행기에 오르신 적은 몇 번이었습니까? 혁명의 성지 백두산 지구를 찾으신 위대한 소령님 백두산에서 함께 싸우던 동무들이 마중 나왔다고 큰일도 기뻐하시며 빨지산 시절의 나의 동지들을 당에서 불러줘 우리가 여기서 만났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옵니다. 수영 이대한 소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꾼들에게 말씀하시옵니다. 우리 혁명은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처음에 동지를 얻고 다음이 무기를 얻었으며 동지들이 모여 당을 건설하고 혁명을 하였다고 혁명가들은 동지를 아끼고 귀중히 여겨야 하며 혁명을 하다 먼저 간 동지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뜨거운 동지의 품에 영생하는 항일의 혁명 조사들 항일혁명 섬열들을 여기 대성산 마루의 주작봉에 안치하시려 위대한 수령님 기울이신 심노 똘마였습니까 떠나간 전우들의 나이며 고향 생김새와 성품 그리고 그들이 세운 공적과 전사 날짜 그 모든 것 되새기시며 속에 갈필갈필을 해치시며 밑밤을 지새우신 우리 수령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한 혁명 동지를 얻으시던 그때처럼 떠나간 전사의 모습 그렇게 찾아주시며 그 모습 영생의 운동에 세워 후세의 길이 전하시려 어버이 수령님 마음을 쓰시고 또 쓰시옵니다 백두산 시절의 전우들이야말로 자기 수령을 알고 혁명을 아는 훌륭한 혁명가들이라고 모두가 영웅들이고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 이들의 몸은 비록 떠나갔어도 높과 위의 후는 당과 조국 인민의 맘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야말로 사랑의 품, 영생의 품이기에 천리 말리길 달려와 그 품에 안기며 어머니 앞에서처럼 흉금을 다 터넣는 것이 우리 조사들이었습니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백두에서 시작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가고 가자고 어버이 수령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루고 또 이루시옵니다 사기의 항해력명 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 주신과 합을 영예로 믿음으로 받아났으며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고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여 수령님께 충성해보고 승리해보고를 드리는 것을 최대의 보람으로 알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그 모든 부문 사업을 포위하실 때에도 항해력명 투사들에게 중임을 맡겨주시면서 백두산에서 싸울 때처럼 난관을 맞받아 나아가야 한다고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의 의구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거무해 주시옵니다 혁명 전사될 큰 누구에게나 꽃같은 믿음을 안겨주시고 신어버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며 혁명의 길에서 한 자옥이라도 흙디딜 세라 거름거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은 정명 자유로운 스승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이 땅 위에 세인을 경판시키는 대기념리적 창조물을 완공한 경사가 있을 때에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항해력명 투사들을 부르시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었습니다 창조와 근설로 사회주의 저국을 변모시켜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노고의 결실을 보시며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경판을 금치 못하시며 항해력명 투사들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김종일 동지는 저국과 인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여이 해내고야 맙니다 그는 특히 내가 바라고 걱정하는 문제들을 풀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김종일 동지와 같은 혁명 동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필승굴패의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두고서도 항해력명 투사들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국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 당과 혁명, 저국과 인민의 보이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김종일 동지의 올바른 용도의 결과입니다 혁명미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령님의 뜻받대로 노동자 농민의 나라 우리 공화국의 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는 데서도 혁명의 일세의 대들을 인민의 대표로 내세워주시었기에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찬송의 한 표를 바치시고 참으로 만족하시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제도야말로 어버이 소령님 뜻받대로 항해력명 투사들이 피울리며 싸워 이룩한 것이기에 미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령님을 국가조속으로 높이 모신 우리의 최고주권 기관에서도 투사들이 앞자리에 서게 해주시었습니다 항해력명 투사들을 우리당과 혁명대호의 제1선에 미대한 소령님의 가장 가까이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보살피심 속에 투사들은 소령님으로부터 새 당원증을 성첨으로 받아앉는 영광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백대에서 시작한 혁명의 길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당과 상사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며 주체 혁명의 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고 뜨겁게 거무경려해 주신 미대한 소령님 항해력명 투사들은 믿음과 신임으로 더욱 뜨겁게 품어주시는 미대한 소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당이야말로 자신들의 제1성명임을 신념으로 간직하였습니다 우리당의 강화 발전을 위해 시체력명 여배 완성을 위해 은근 노고와 심혈다 바쳐오신 미대한 소령님 혁명선배들이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루시었습니다 미대한 소령님께서 언제나 동지라고 불러주시는 항해력명 투사들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주시면 뜨겁게 손잡아주시며 잘들 있었는가고 알지는 않았는가고 하시며 소령님을 얼마나 기뻐하시었습니까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건강은 어떤가 산에서 싸울 때 생긴 병은 더 터지지는 않았는가 일일이 헤아리시며 그렇듯 마음 쓰신 어보이 소령님이십니다 항해력명 투사들이 백두산을 고향집처럼 좋아한다는 그 심정도 야리시어 백두산이 치척에 바라보이는 봉치 좋은 곳에 김종일 동지께서 투사들의 휴양소를 짓게 하였다고 기뻐하시며 어보이 소령님 투사들의 숙소에도 찾아주시었습니다 동무들을 만나니 빨치산 투쟁을 할 때가 생각난다고 동무들은 모두가 여성의 몸으로 정잡고 항일전에 나서서 멋진 고생 다하며 잘 싸웠다고 조선혁명에서 여성들이 해놓은 몫이 크다고 하시며 여토사들을 고무해주신 어보이 소령님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도 조국 동의를 위해서도 동무들은 건강해야 한다고 하시며 김종일 동지는 동무들이 건강하여 앉아있기만 해도 힘이 된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가 바라는 대로 건강하자면 언제나 낙천적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혁명의 전국적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낙천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신 어보이 소령님 장령 어보이 소령님을 받도록 한일의 혁명토사들이 거룡에 이르도록 혁명의 길에서 충성 다하도록 보살펴주시며 혁명적 봉지에 가 우리 혁명대회에 넘치게 알려주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성산 주작봉이 바라보이는 곳에 침무실을 마련하시어 어보이 소령님께서는 떠나간 영령 전우들의 그리운 그 모습들을 보시며 그들을 추억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소령님을 어보이로 은인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으로 하여 한생을 바친 항일의 영웅 전사들 이들은 모두가 위대한 소령님을 따라 혁명의 피바더불바다를 헤쳐온 견결한 혁명가들이었으며 나라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한 열렬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소령님을 위하여서는 목숨도 조개와 같이 바치며 최후의 순간에도 김일성 동지 만세를 힘차게 외친 열혈 충신들이었습니다 어보이 소령님의 가장 가까운 동지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령님의 마음속 소망을 위하시어 대성산 혁명 열산흥을 훌륭히 개건 확장하여 항일혁명 선열들의 영생의 모습 소령님 앞에 세워주시었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소령님 참으로 만족해하시며 항일혁명 열사들이 우리 당의 품속에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다고 의리와 미독의 화신이신 김종일 동지의 동지적 사랑이 있어 백두산 시절에 잊을 수 없는 동지들의 그날의 그 모습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또 나간 혁명 전우들에 대한 어보이 소령님의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례는 여기 회령 땅에도 뜨겁게 이어져 흐르고 있습니다 어보이 소령님의 가장 충직한 전우였으며 친군한 동지이신 항일혁명 여장군 김종숙 어머님의 혁명투쟁에 차옥차옥이 오린 고장들을 찾으시어 우리 소령님 초계길 걸으시었습니다 기대한 소령님께서는 김종숙 동무는 무장투쟁도 지하투쟁도 아주 잘한 훌륭한 혁명가였다고 그는 우리 저국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놓았다고 그의 투쟁사적이 깃든 이곳을 잘 꾸려 그 위헌 길이존에 가게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혁명의 1세대들인 항일혁명투사들과 자리를 같이 하실 때면 멀리 존진하여 온 우리 혁명을 대를려도 타구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쳐심을 주시었습니다 김종일 동지를 받들어 나가는 데서 항일혁명투사들이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동무들은 나와 함께 주체혁명협을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혁명의 1세대들인 만큼 지금까지 나에게 충실하여 온 것처럼 김종일 동지를 잘 받들고 도와줘 사회주의협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었습니다 위대한 소령님의 이렇듯 높은 신임 속에 사는 동지들인 항일혁명투사들 어버이 소령님께 진심을 그대로 더 놓았습니다 소령님 우리 조선이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을 모신 것은 큰 행운이고 영광입니다 김종일 장군님은 저희들을 혁명의 선배들이라고 끝없이 전대해 주면서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십니다 저희들은 백두산 장군이신 김종일 장군님의 전사로 끝까지 충성 다하겠습니다 평일혁명투사들은 자기 부문의 사업성과를 어버이 소령님께 보여드릴 때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사실을 토놓으면서 김종일 장군님이시야말로 천리안의 예제를 지니신 천출위인이시고 소령님과 꽃같으신 여리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요투사들도 어버이 소령님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경애하는 김종일 동지께서 극진히 보살펴주시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소령님께서는 참으로 만족해하시었습니다 땅 외에 동지의 새 세계를 펼쳐놓은 것은 우리지만 우리의 혁명 역사를 정태의 역사 동지의 역사라며 나와 백두산 전우들을 언제나 먼저 내세우는 것은 우리의 김종일 장군이라고 하신 위대한 소령님 위대한 소령님의 용도 따라 백두광야에서 풍찬노숙하며 싸운 항일의 요투사들에게 소령님의 전함이 새겨진 금반지를 선참으로 안겨주신 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셨으니 투사들은 소령님의 사랑 장군님의 사랑 함께 받아 안으며 사하는 최상의 행복으로 하여 삭그치는 격정 금치 못했습니다 고위 소령이 맡겨주시는 합일혁명 투사들이 그처럼 신뢰하고 칭성하는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용도 거미한 폭모로 하여 만민을 그렇듯 내역시키는 철세의 위인 창조와 건설의 용제를 소령의 후계자로 모시어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전견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이력된 자랑찬 성과를 두고 크나큰 만족을 표시하시며 우리 저국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주체조선의 전변의 새 모습은 우리가 바라던 현실이 앞당겨 펼쳐진 것이라고 하시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밑에 어버이 소령님의 소원 항일혁명 투사들의 염원이 앞당겨 실현되고 있으니 인민생활 향상을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야여 방무함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내세우시는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정신은 소령님의 기쁨 항일혁명 투사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항일혁명 투사들을 소령님 용도 따라 항일, 항미, 송전에 수윤돌친 영중의 용들로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신임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 뜨겁게 하는 것입니까 위대한 소령님을 따라 혁명의 촌만리를 헤쳐왔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승리의 촌만리를 이어가는 항일혁명 투사들 머리에 흰설이 내렸지만 청춘시절 백두에서 입은 그 군복 그대로 입고 나선 듯 혁명대회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으니 위대한 소령, 위대한 용도자를 모시어 혁명의 1세대들은 변함없이 선두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권수령님으로부터 항일혁명 투사들이 소령님 전함이 새겨진 백두산 권총을 수여받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해주신 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김종일 동지는 혁명 선배들을 존중하는 아주 좋은 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김종일 동지는 혁명 무력의 최고 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어난 지략과 용군수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 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탐부가 있다고 하신 위대한 소령님 항일혁명 투사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충실한 것처럼 김종일 최고 사령관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희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소령님께서 잊지 못해 하시며 자주 추억해 주시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유가족들도 다 찾아내시어 소령님 앞에 세워 주시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고 나는 이리 바빠 그랬지만 내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겠는데 왜 소식 한 장 띄우지 못했는가고 하시며 더 일찍이 만나보지 못한 것을 두고 그리도 아쉬웁게 여기시어 더 뜨겁게 품어주시는 어버이 소령님 우리 오늘 몇십 년 만에 만난 기념으로 사진부터 한 장 찍어 남기자고 하신 어버이 소령님 뜻깊은 연애상도 마련하시고 산에서 함께 싸우던 동지들은 밥 한 끼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혁명우리에 싸우다 희생되었다고 어서들 많이 들라고 하시며 친어버의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옵니다 백두산 시절의 전우들이 생각나면 참을 이룰 수가 없다고 오늘 이렇게 만나니 그날의 전우들을 만난 것 같아 마음 편히 잠들 것 같다고 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신 우리 소령님이십니다 소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 혁명의 길에 나섰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충신으로 정치적 생명을 빛내게 된 것이건만 그 모든 영광 혁명전사에게 그 유가족들에게 안겨주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유가족들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동지의 태양이시라고 격정을 토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적 사랑 그것은 혁명전우들의 유가족들과 후손들에 이르기까지도 뜨겁게 미쳐지는 열렬하고 끝이 없는 어버이 사랑이었습니다 천리말리 먼 곳에 있어도 다 찾아내어 어버이 수령님 앞에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목으로 하여 이들 모두는 우리 수령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꿈결에도 안기고 싶던 어버이 수령님의 타사로운 그 품에 안긴 이들 위대한 동지의 그 사랑이 없이는 한시도 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흉금을 토쳤으니 이것은 이들의 진정이었습니다 멀리에 있어 더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내 소원이 풀렸다고 하시며 더없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 어버이 수령님 혁명의 길에서 뜻을 같이하고 성사를 같이한 혁명전우들의 이름을 차례로 꼽아가시며 이들은 모두 잊을 수 없는 나의 혁명동지들이고 은인들이라고 하시옵니다 우리 혁명 대화의 크나큰 자랑으로 되는 혁명적 동지의 수령과 혁명전사들 사이에 뜨겁게 이어지는 이 위대한 사랑 이것은 경의하는 천군님께서 대회를 이었고 튀어주시고 빛내어주신 것입니다 하기에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김종일 동지가 나와 함께 투쟁하여 온 혁명가들을 존경하고 내세워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련한 혁명전통을 개성하여 주체혁명력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그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시옵니다 항일혁명 항일혁명 투사들은 어버이 수령님께 진정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수령님 우리 장군님은 수령님과 꼭 같으신 동지의 다양이십니다 우리는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받아 하는 가장 행복한 존사들입니다 청년 혁명적 동지의 위대한 태양을 모시오 우리 혁명대회에 동지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어져 흐르고 있으니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우리 혁명의 기로에 신념의 노래 동지의 노래 동지의 노래 더욱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한운일공단 하단해도 지로네 동빛 동물이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서를 감치하리라 순군 죽어 살 수 없는 동지의 아름다운 사람 사진냄새 은신 발사 한결을 부러가 보네 서령과 전우들 전사들과 어보이 피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할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변함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혁명대우의 혁명적 동지의 힘이었습니다 고루의 고루에 기어난 꽃은 그 정성 집을 마시고 죽어도 잃지 않는 산생 그 산생 그 사랑 주신 고라네 피가 오나 노니 오다 하얀 형 어벌 어벌 동지의 태양으로 빛나는 어벌 서령님의 한생은 동지의 태양으로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항일혁명 조사들의 위대한 통지 인민의 영원한 통지로서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습니다 한명 위하 위하 그릇 하얀 영역 백일협 이대 하얀 하얀 사진댐 하얀 영역 백일협 하얀 영역 하얀 하얀 영역 백일협 바보인 소령님, 한일의 혁명동지들과 함께 개척하신 동지의 위대한 역사를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께서 더욱 빛나게 이어가시나니 우리 혁명은 위대한 동지의 위력한 힘으로 하여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바보인 소령님, 한일의 혁명동지들과 함께 개척하여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바보인 소령님, 한일의 혁명동지들과 함께 개척하여 백전백승할 것입니다.